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챙겨 먹는 건강식품 있으신가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는데 응답자 중 무려 68.9%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 전환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식약처에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년 11월에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자 중 68.9%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섭취 중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2012년도에 50.2%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구와 도안에 대한 인식도, 인지도 조사도 했는데요. 응답자 중 70.9%가 일반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74.9%가 건강기능식인증도안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 조사가 됐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도 많이 좀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하시거나 또 제품에 안내된 섭취량보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괜찮으십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은 맞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에 표시된 1,2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건강기능식 섭취 개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번에 두세 가지를 같이 드시는 분들도 57.8%로 가장 많았고요. 한 가지만 드시는 경우는 23.9% 또 너다섯 가지를 드시는 분들도 12.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은 같은 기능성이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섭취지 주의사항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온화명은 줄이고 바른 섭취를 돕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또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서 소분포장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가셔서 식습관 삶은 조사와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받은 제품을 먹기 좋게 1회 분량으로 소분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 번만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만 이렇게 상담 이후에는 계속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건강기능식품 이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섭취한다거나 오마음이 없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섭취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먹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은 작년도 4월과 8월에 풀몬 건강생활과 코스믹스 MBT, 모노랩스, 한국아메 등 17개 업체 172개 매장이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어 있는데요. 승인된 매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의 대형마트나 약국 등에서 17개 매장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